엄마 없는 날, 이, 원, 수, 은이와 나무 누구한테서든 꾸중을 들은 날은 기분이 좋지 않고 슬퍼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날에도 나는 곧잘 신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집에서 강아지 검둥이와 장난을 치다가 뜰에 있는 나무 하나를 부러뜨렸습니다. 겨울이라 잎도 없는 나무였습니다. 혼자 놀기가 심심해서 검둥이를 놀려줬더니 화가 났는지 나를 물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놈을 피해 뛰다가 잘못 나무를 잡고 넘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그 나무에 중동이 부러진 것입니다. 그것이 매화나무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섭게 야단을 쳤습니다. 다정스럽던 아버지가 그렇게도 나를 꾸지질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철코 야석한 생각에 엉엉 울며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더러 그러고는 기분 나빴던 일을 잊어버리려고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어째 아무도 없을까? 겨울인데 어째 오늘은 이를 더 따스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는 너무나 조용한데 놀랐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가랑잎 하나 바스락거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꼭 이 세상이 아닌 딴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림자같이 보이고 소리 하나 없는 세상 나는 거무스레한 나무에 머리를 기대고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 먼데서 은이야 하고 나를 부르는 어머니 목소리라도 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졸리운 듯이 눈을 감고 어머니 목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아가 아직 올 때가 멀었어. 더 기다려야지. 기다리고 있으면 꼭 올 거야. 목이 소리만한 가느다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머리칼같이 가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그게 누구의 말인지는 몰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어머니가 찾아올 거라고 일러주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가지 끝에 올라가 볼 테야 깨알만한 소리였습니다. 눈썹 한우라기만큼 가느다란 소리였습니다. 그러자 먼저 들린 그 소리가 또 났습니다. 올라가 보렴 엄마 엄마 왔어요 엄마도 내다봐 누가 왔어 어디? 아 난 누굴 보고 그런다고 엄마 저게 봄이야? 아니다 저건 동네 아이인가 보다 봄이 오면 저런 애들도 많이 올 거야 아 어서 밖에 나가보고 싶어 안 돼 아직은 겨울이니까 나가면 안 돼요 엄마 난 이담에 꽃이 되나? 넌 예쁜 잎이 될 거다 파랗고 반들반들한 잎이 되면 처음엔 참새 옆바닥처럼 피었다가 나중엔 붕어색기만 하게 자라지 그러면 공중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 소리를 듣다가 나는 눈을 번쩍 뜨고 그 소리가 난 나무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나무속에 나무아기와 나무엄마가 들어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귀로 들었으니까 틀림없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아버지한테서 꾸중 들은 일은 잊고 있었습니다. 다만 나무에는 모두 나무엄마와 아기들이 들어있을까?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어떤 나무에나 다 들어있다면 내가 부러뜨린 매화나무에도 아기와 엄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기와 엄마가 나 때문에 다치지는 않았으면 하고 생각하며 어슬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밀고 들어서기가 멋쩍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뒷산에 가 있어도 찾아주지도 않는 엄마가 야속해서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그래 담벼락에 붙어서서 집안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지요. 혹시 어머니가 은희는 어딜 갔기에 여태 안 들어오나 하는 동정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뜻밖의 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높이 매달아 놓았다가 아이가 떨어지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밧줄이 너무 높아요. 어머니의 말소리였습니다. 은희 녀석이 이것 좀 겁낼 것 같소? 이젠 대렁대렁 매달려서 음... 아버지가 말하며 무언지 힘주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정신이 번쩍 나서 대문퉁으로 뜨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당에 있는 감나무 큰가지에 사닥다리를 걸쳐놓고 아버지가 밧줄을 메고 있었습니다. 아... 나를 묶어 매달려나? 이쯤 달아 매놓으면 은희 녀석이 종일 줄에만 매달려 있을 거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괜히 이런 짓 해가지고 아이 병신 만들면 어떻게 하시려고 진작 이렇게 해줬으면 매화나무도 부러뜨리지 않았을 거요. 그 녀석도 다 컸거든. 그런데 얘는 어딜 갔어? 웅이네 집에 있나 가보고 올게요. 어머니가 이내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은하 도망치지 못한 날을 어머니가 꽉 붙들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감나무에 매달리게 되면 나는 성난 얼굴을 하고 몸을 뿌리쳤습니다. 달아나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손이 내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내 그네 매주셨어. 들어가 타봐. 나는 어리중절했습니다. 감나무를 보니 정말 길다란 밧줄에 그네가 매어 있었습니다. 아이 좋아 하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금세 얼굴빛을 바꾸기가 싫어서 두어 번 몸을 비틀며 싫은 채를 하다가 못 이기는 듯이 들어갔습니다. 은이 어디 타봐. 아버지는 아까 나를 꾸짖던 일은 다 잊어버린 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는 태연스레 그네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가만가만 밀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조금씩 힘주어 밀었습니다. 요새는 가해 춥지 않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놀아. 봄이 오면 더구나 좋을 거고 아버지 재밌어요. 처음으로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나무 속에 들어있는 나무 아기들이 껍질 틈으로 나를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매화나무 아기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하며 나는 부러진 나무를 아버지 몰래 몇 번이고 바라보았습니다.